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코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까지 학습한 이미 경매와 강제 경매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학습한 내용에 한정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공통점은요 모두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부동산을 돈으로 바꿉니다 즉 압류, 경매 신청해서 현금화하고 배당으로 인해서 채권자의 채권 만족을 얻기 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기간이 되는 것이고 그 현황에 대한 조사, 입찰 같은 경우에는 집행관이 하게 됩니다 모두 같은 점이죠 그리고 신청하는 채권자, 즉 경매 신청인은 이미 경매의 경우에는 등기된 권리자가 원칙입니다 전세권, 저당권, 저당권부 질권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도 마찬가지로 저당권에 준하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도 경매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가 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순위가 없죠 따라서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경우는 부동산 경매에서는 드문 케이스입니다 강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득해서 신청하는 경매이죠 따라서 집행권원은 인적 채무의 담보이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의 지위입니다 결국 그 순위가 없는 일반 채권자이죠 그 원인 증서는 이미 경매는 이렇게 등기를 했어요 라는 담보권 증명하는 증서인 등기사항증명서 그리고 차용증 등이 필요하고 추가로 등기했다는 취지의 등기 권리증도 요구되게 됩니다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등기를 한 자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권원 즉 판결을 득했는데 그에 따른 집행할 수 있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첨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직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차차 보도록 하고 청구금액의 확장여부 신청한 채권 신청할 당시에 채권을 추가로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미 경매는 불가능입니다 구제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배당과 종기일 이내에 이중경매, 첨부경매라고도 합니다 중복경매라고도 하죠 이렇게 경매를 한 번 더 신청해야 구제 즉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 강제 경매는 배당연구 종기일 이내에 추가 채권을 채권계산서 제출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신력 효과를 볼 때에도 이미 경매는 공신력 효과를 부정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 등기가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 강제 경매는 공신력 효과가 인정됩니다 이미 집행권원을 통해서 채무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내용이죠 그리고 전체 경매는 공신력 효과가 인정되지 않도록 이걸 가진 곳에서 공신력이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곳에서 인정 나오지 않도록 공신력 효과가 인정되지 않도록 공신력 효과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전체 경매는 공신력 효과가 인정되어 인터 Infinity East